구상미술의 흐름을 이어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영호남 작가들의 작품이 광주에서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산넘고 물 건너 만나는 달빛 하모니를 주제로 열리는 영호남 교류전은 오는 28일까지 양립미술관에서 광주와 영남의 작가 47명이 참여해 지리산과 낙동강, 섬진강을 품은 영호남의 산수와 소소한 삶의 풍경 등이 담긴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를 주관한 광주 구상작가회는 광주를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해온 전문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다른 지역 미술인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호남 구상미술의 발전과 후배 양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